그래 나도 좋아 내가 한 매력하지 크크 고백을 받긴 했는데 얘랑 만나면 진짜 오래 연애할 수 있을까 야야 나 걔한테 드디어 고백받았어 응응 진짜라니까 흠 대체 왜지 왜 날 좋아하는 걸까 궁금해지네 진짜 나랑 사귀고 싶어?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많이 힘들텐데 크크 잠이 안 오네 생각해보니 잠이 올 리가 있나 크크 평소에 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아 어떡해 크크크크 응 나도 좋아 나 좋아하는 건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고백했네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될까 마음은 알고 있었는데 진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최대한 빨리 생각 정리해서 대답해줄게 걔가 고백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 날 좋아해준다는 건 기분 좋네 헤이 어 뭐지 딱히 잘해준 것 같지도 않은데 좋아 싫어 내가 고백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되지 고백하는 거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거 몰카야 몰카 아니지 내기에서 져서 이러는 거 아니겠지 저기 나 아 잠깐 내가 먼저 말할게 나 너 좋아하니까 나랑 사귀자 어 이거 꿈 아니지 아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리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